음악 오랜만에 돌아온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키워드 포착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산업팀 이승희 기자입니다. 앞으로 키워드 포착을 통해 전자, 가전, 통신 및 IT 등과 관련해서 업계 동향을 알려드릴 텐데요. 신제품 출시 정보나 깨아티까지 모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사계절 필수 가전이 된 공기청정기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 대신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게 일상일 정도로 사시사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나쁜 공기로 덩달아 공기청정기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는 백색 가전의 순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청정기가 가전시장에서 가지는 위치 및 상황부터 어떤 제품들이 인기인지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한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공기청정기가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됐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가격과 품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 가전제품 판매업체 조사 결과 지난 1월 한 달간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기청정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것은 미세먼지나 황사 등의 유입이 잦아지면서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하기 어려운 데다가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등 창문이 없는 구조로 주거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세먼지 공포로 공기청정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예전에 백색가전의 대표선수 하면 에어컨 혹은 냉장고가 꼽혔는데 이제는 공기청정기가 그 자리를 넘보고 있다고요? 네, 사실 원래 대표 백색가전 제품은 냉장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국내 에어컨 판매량이 냉장고를 넘어섰고요. 3년 만에 또다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기청정기가 에어컨을 제칠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이 나오는 데는 이를 또 뒷받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약 200만 대에서 250만 대로 추정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300만 대에 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향후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요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초반에는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 위주로 진행되던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이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또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쁜 공기 때문에 시대의 활동을 꺼리는 만큼 아무래도 에어컨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에어컨의 기세 역시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난 2015년 상황을 보면 냉장고가 190만 대 팔렸고요. 에어컨이 약 200만 대가 팔렸습니다. 냉장고를 제치고 에어컨이 1등 가전품목에 오른 것인데요. 지난해는 250만 대로 사상 최고 판매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올해는 더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의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공기청정기가 에어컨을 추월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정마다 보통 한 대를 설치하는 냉장고와 세탁기와 달리 공기청정기의 경우 두 대 이상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지난 2014년만 하더라도 국내 판매대수가 약 50만 대에 그쳤지만 2015년 87만 대, 2016년 100만 대에 이어 지난해에는 140만 대에 달했습니다. 가늠이 잘 되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불었던 김치냉장고 인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김치냉장고 인기가 정말 선풍적이었거든요. 이제는 공기청정기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백색 가전으로 불리는 이 냉장고는 이리자리 탈환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네, 과거 대표 가전 품목으로 꼽혔던 냉장고는 최근 몇 년간 사실상 판매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15년 에어컨에 밀린 데 이어 올해는 공기청정기에 2위 자리마저 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3위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공기청정기 인기가 정말 심상치가 않네요. 아, 이렇게 되면 업계가 바빠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2018년형 제품들을 잇따라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프리미엄부터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제품까지 다양한 가격대와 크기, 성능을 내세운 공기청정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몇 가지 제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선택의 폭이 크지 않았어요. 사용을 하더라도 렌탈을 해서 많이들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뭐 가전 매장에 가보면 공기청정기가 떡하니 한자리를 차지해 있죠.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하기도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신제품들이 나와있나요? 네, 정말 다양한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듈형 공기청정기가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출시한 모듈형 디자인의 공기청정기는 소비자들이 상황과 용도에 따라서 두 개의 모듈 제품을 분리 또는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 개 모듈의 무게는 10에서 12kg으로 결합한 경우 한 개의 전원을 이용해서 하나의 제품처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개의 공기청정기를 따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합쳐서 한 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공기청정기를 두 개 이상 사실 예정이셨던 분들은 뭐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제품이 있습니까? 네, 경쟁사에서 공공기관을 겨냥해서 내어놓은 신제품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프리미엄 제품 중 청정 면적이 가장 넓은 제품을 내어놓았습니다. 제품 상단에 적용된 클린부스터가 강한 바람을 만들어서 깨끗한 공기를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자체 실험 결과에 따르면 클린부스터가 탑재된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같은 시간에 제거할 수 있는 미세먼지 양이 무려 71%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국내 업체뿐만 아니고 외국 회사의 제품들도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스웨덴의 공기청정기 전문기업에서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을 내어놓았습니다. 국민의 45%가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한국적 특성이 고려됐는데요. 각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두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출시한 소형 공기청정기는 15제곱미터 공간에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입니다.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기본 속도로 사용하면 약 전구 1개만큼의 전력을 소비해서 온종일 사용에도 부담이 덜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최근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품들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역시나 공기청정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을 타깃화해서 내놓은 제품이 있는가 하면 또 기능이 차별화된 제품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제품들 좀 살펴볼까요? 네, 공기청정기 시장이 블루오션이 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도 차별화된 기능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업체는 강력한 공기청정 성능을 탑재한 제품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H14 등급의 제로클리어 헤파 필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필터는 헤파 필터 중 가장 높은 단계로 공기 중 1.0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부터 0.3마이크로미터의 극초미세먼지 유해 바이러스까지 99.995% 차단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기업들에게 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중소기업들도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또 출시를 하고 있군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네, 또 한 업체는 두 개의 제품의 음성인식 플랫폼을 연동해서 출시했습니다. 사용자가 공기청정기 꺼줘, 공기청정기 켜줘 이러한 말을 하면서 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제품군을 기존에 사용하던 고객들도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음성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으면 훨씬 편하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어떤 기능이 있는 제품들 있습니까? 네, 다른 업체의 경우 기존 공기청정기에 가습 기능이 추가된 에어워셔 제품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에어워셔는 물의 흡착력을 이용해서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를 씻어내고 실내 습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제품인데요. 당초 국내 기준에 따르면 에어워셔는 가습 기능으로 운전하는 기화식 가습기로 분류됐습니다. 즉, 공기청정기로서의 성능을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가정용 에어워셔가 국가인정단체 표준으로 등록되면서 공기청정의 기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네, 정말 각 업체마다 아주 차별화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공기청정기를 내어놓고 있는데요. 사실 공기청정기 선택할 때 성능, 그리고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격 역시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잖아요. 자, 기능 면에서 특별할 건 없지만 가격 면에서 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제품들 살펴볼까요? 네, 6단계 청정 시스템을 가진 제품이 가성비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필터, 해파필터, 탈취필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입자가 큰 생활먼지와 반려동물의 털뿐 아니라 미세먼지, 암모니아, 아세트, 알데이드 등 생활 악취 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레이저 광원을 이용해 실내 공기 상태를 파악하고 360도 방향으로 정화된 공기를 내보내는 기능, 현재의 청정 상태를 4가지 색상으로 알려주는 기능, 필터 교체 시기를 자동으로 측정해 알려주는 기능까지 모두 갖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제품은 다른 업체의 공기청정기와 비교해 볼 때 다른 특별한 기능은 어떤 게 있습니까?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품 역시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데다가 추가로 사물 인터넷 기능을 탑재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외출 중에도 간편하게 원격 제어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제품 역시 6단계 토탈케어 플러스 시스템을 탑재해서 극초미세먼지 제거는 물론이고 360도 회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가격 비교 좀 해보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네, 먼저 D사의 60제곱미터용 제품 가격은 50만원 선입니다. 반면 S사는 청정 면적 47에서 94제곱미터에 따라 출고가가 80만원에서 무려 20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L사 역시 59제곱미터 기준으로 89만원입니다. 네, 물론 조금 더 많은 기능을 가진 혹은 조금 더 나은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고자 하는 욕심은 있지만 사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능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기본 성능에 충실한 제품 사서 저렴한 가격에 선택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가성비 면에서는 훌륭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최근 공기청정기를 들여놓는 것이 일상화가 되면서 공기청정기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시장 공략을 위한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내용 좀 볼까요? 네, 가정을 넘어 학교 등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는 데 업체들이 한창인 모습인데요. 미세먼지 여파로 유치원과 학교 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개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기청정기 없는 유치원에는 보내지 않겠다. 교실별로 따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계속해서 논란이 되자 교육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발표를 했다고요? 네, 교육부는 지난 4월 5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여 곳 중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은 6만여 곳인 37.6%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향후 3년간 2,200억 원을 투입해서 산업단지, 도로번 학교 등 2,700개 교, 3만 9천 개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기청정기 설치가 필요한 것이 꽤 많네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교육기관을 상대로 한 공기청정기 기업 간 거래, 즉 B2B 시장은 황금알을 캐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는 공기청정기 도입을 위해서 입찰 공고를 내놓은 교육기관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대기업들이 나서서 경쟁을 시작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기업들은 B2B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S사는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학교 등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를 공급해왔고 현재 전국 140여 교육시설에 공기청정기 3,500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벽걸이형 공기청정기를 내놓으면서 B2B 시장 공략에 나선 상태입니다. 사실 가정에서는 벽걸이나 천장형 공기청정기 잘 사용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내어놓으면서 시장 공략에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은 드네요. 네, 이 벽걸이형 공기청정기는 청정면적 99제곱미터와 85제곱미터 두 개 모델로 출시가 됐는데요. 평균 면적이 67.7제곱미터인 일반 교실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음 학습모드가 탑재되어 있어서 교실과 독서실 같은 학습공간이나 병원같이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추후 원형 무풍 시스템 에어컨에 공기청정기능을 추가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공기청정기 자체가 그렇게 소음이 심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학교라는 특성상 저소음 학습모드로 하면 훨씬 반응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다른 업체 역시 학교 같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전용 제품을 또 내어놓는 곳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어린이집 B2B 시장에서의 공기청정기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엘사의 경우 최근 4개월간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학원 등 800여 곳의 공기청정기를 공급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광역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양해각서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총 63개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공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공기청정기는 33제곱미터 대 공간을 위한 소형 제품부터 무려 132제곱미터 대 대형 제품까지 라인업이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3월 말에는 158제곱미터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도 출시됐는데요. 수요가 높아진 공공기관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공기청정기가 가전제품의 필수품으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공공기관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상표출원입니다. 최근 공기청정기 관련한 상표출원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기청정기 관련 상표출원은 5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표출원이 2013년 692건에서 지난해 1,252건으로 80.9%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전체 상표출원이 31.6% 늘어난 것에 비하면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계는 당분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전제품의 필수품이라고 불리우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품 선택할 때 인기순위 모델을 먼저 고르기보다는 자신 필요에 의한, 필요에 맞는 그런 제품을 먼저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키워드 포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